인천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유일한 전통사찰, 용공사가 10년간의 도량 정비를 마무리하고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계로 오가는 대한민국 최대 관문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내 외국인에게 알리는 거점 도량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인천 백운산 용공사 주지 능혜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 있는 사찰인데 인천 백운산 용공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용공사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사찰인지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을 하셨습니다. 문모항 10년, 서기 670년에 창건하셔서 그때 이름은 백운산, 백운산, 백운사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인지 또 구담사라고 불렸답니다. 석가한문이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구담이라고 우리가 칭호를 하는데 구담사로 되어 있다가 흥선 내원군이 아들의 등극을 위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효를 성취해서 자기는 용공사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용공사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용공사만의 특징이라든지 또 자랑하고 싶은 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인천공항이 15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게 있고 과거에는 아주 낙후된 섬이라서 많이 안 알려졌지만 공항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환승객들도 많이 오고요. 또 13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주 스토리텔렁이 무궁무진한 사찰입니다. 이번에 거의 10여 년의 불사 끝에 신축 법당 대웅보전을 낙성했습니다. 이번 불사 회양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용공사는 영종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천 불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찰이 됐습니다. 제가 주지로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퇴락이 되고 초라했는데 이 대웅보전을 건립해서 새로운 불교,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고 주민들이 편히 올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웅보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대웅보전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죠. 그동안에 좀 약간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하는 측면이 있나요? 네. 원래 작은 암자다 보니까 원래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 주법당이었어요. 그것도 한 3평 남짓 작고 또 대방이라고 하는 큰 방도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어떤 대형 법회를 본다거나 이런 정기적인 법회를 보기 위해서는 법당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웅보전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던 겁니다. 네. 스님께서 이제 여기 사찰에 오신 지도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다 돼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또 이제 진입로를 좀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차로 이제 대웅보전 건립을 했고요. 또 경내를 정비를 해서 어느 자리에 가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석축정비불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공항의 연 환성객 코로나 이전에 만 2, 3천 명이 방문하던 그런 도시고 또 단위 사찰로 단위 관광지로는 전국에 어디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면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면 끝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원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험관을 건립해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 꼭 불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섬이니까 섬에 향토 문화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 환성객들에게도 제대로 좀 알려주고 우리 국내 관광객이나 또 사찰을 참는 신도들에게도 문화체험관을 건립해서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입로 확장. 너무 진입로가 지금은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조문이라든지 만세로라든지 또 사리탑의 건립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국제포교도량, 거점도량 이런 걸 조성하고 싶은 꿈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역사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이런 것들을 지자체랑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화재청 지원으로 3회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원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체험을 했습니다. 소원을 거리다, 소원길을 걷다, 소원을 맞이하다. 거기에는 관음전에 주련이 해강 김규진 선생님이 쓰신 명필도 있고 또 흥선대원군이 쓴 용궁사라는 현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용궁사에 들어오면 큰 괴목이 너티나무가 두 거루가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괴목 기원제를 지냅니다. 이런 역사와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백운산 용궁사 주지 능예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